6월 달 생은 일단 보면 금전에 조금 해전이 안 되고 조금 막히는 달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뭔가가 내가 움직이고 거래를 하고 할 때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토끼띠들 6월 달에는 여행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놀라지 마시고 좀 조심하시고요. 토끼띠들을 6월 달에는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이별로가 없어요. 크게. 그냥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답답해요. 토끼띠들이 전체적인 경자년 운세를 보다 봐도 많은 분들을 다 개인별로 봐도 토끼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게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달. 근데 또 6월 달이 그런 달이네요. 제가 응원할게요. 물론 운세로는 이렇게 가지만 또 뜻하지 않는 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토끼띠 화이팅입니다. 경자년 7월 달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월 달에 좀 내가 이거 답답하고 이런 거 뜻하지 않는 일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끼띠들을 보면 내가 뭐 사업이라든가 뭐 내가 뭐 일을 하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성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부딪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툼, 시비, 구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다툼이라든가 구설은요. 절대 멀리서 나지 않습니다. 항상 저하고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 말을 내고 나는 내가 속이 힘들어서 의논을 상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은 항상 빼지는 않습니다. 항상 덧붙이죠.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끼띠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나 46세 토끼띠들은 관제건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에 토끼들이 형살이 들어와서 관제나 소송, 폭로 비밀스러운 거 나만 이렇게 좀 그래서 낱말을 첫째는 안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돼요. 관계에 끼어들지 않고 남, 삼각관계에 끼어들지 않고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애로 보면 되게 해도 그렇지만 7월 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8월 달로 토끼띠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토끼띠들이 보면은 올해는 건강 문제, 관제건, 형사건, 뭐 폭로 비밀스러운 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그래도 이제 한 중순경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져 나가요. 34살 정묘성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금전으로 인한 손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전에 뭐 카드를 많이 썼다든지 이달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명품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요. 가방 그냥 시장 가서 만 원짜리 사서 주시고 티 5천 원짜리 사서 입으시고 좀 절제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46세 8월 달 토끼띠들은요.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답답했던 건 이달로는 조금 토끼띠들이 조금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8월 달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8월 달 이렇게 좀 풀려가는 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경자년의 토끼띠 6월, 7월, 8월 달로 이렇게 보면 힘내시고요. 저 천공사 회원이 응원합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좋은 이말 이 거를 항상 제가 기도드리고 기원할게요. 화이팅 하세요.